스노우 지금 낯선 사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스노우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차분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천천히 냄새 맡고 탐색하는 걸 좋아해요.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뻐해주고 환영해주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선호하는 친구예요. 이제 좀 친해지면 막 뛰기도 하고 깨발랄하게 놀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좀 차분하게 인사를 하는 또 브레이킹. 아, 굿.